울산 도서관이 오는 26일 문을 엽니다. 울산 도서관은 울산 남구 옛 여천 위생처리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전체 면적은 1만 5천여 제곱미터, 일대 부지는 3만 2천여 제곱미터로 전국 지자체 도서관 가운데 가장 큽니다. 서고 보관 서적은 91만 권에 이르며 전시장과 동아리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도서관 외관은 울산 지역의 특성을 담아 고래 모양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울산 도서관은 지난 2015년 12월 공사를 시작으로 총 사업비 65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